주가 하락의 대박이 날 cb 투자자들 입니다 cb 투자자들은 지금 아주 불안해하고 있을까 쾌제를 부르고 있을까 제가 봤을때는 아주 쾌제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cb 투자자들은 이 진양원 회장을 아주 강력하게 믿습니다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니까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비싼 가격에도 이렇게 cb 투자를 해서 hb에 돈을 많이 수여를 해 줬는데 진양원 회장을 믿고 계속해서 가면 결국에는 큰 수익이 나게 됩니다 cb 투자자들은 hb 주식이다 그러면 무조건 투자를 할 겁니다 거의 무조건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지금 하향 리픽싱이 되었는데 엄청 대박입니다 대박 완전히 완전 대박이다 제가 봤을때 완전 대박이다 오히려 더 잘 되어버린 상황이죠 진양원 회장을 끝까지 믿을 때입니다 주식 투자자분들도 그렇다 제 번호는 010-2218-8135 이 번호 빼고는 다 가짜 기운 팁입니다 저 아닙니다 섞지 마시기 바라고 그리고 수익은 이번 주에도 또 시작하자마자 수익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종업들을 좀 드리니까 꽤 좋습니다 지금 계속 수익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는데 뭐 18% 18% 수익 그 다음에 5% 5% 5% 5% 5% 5% 5% 정도 수익 4% 수익 이런 수익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장이 좋아도 안 좋아도 계속 수익은 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6만원 정도니까 그게 부담은 안 될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HLB는 자체적으로 HLB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리픽싱이 소식이 나왔는데 정말 이 CB 투자자들은 대박 날 겁니다 대박 날 거다 조정 전 전환가액이 7만 9,670원 이었는데 조정 전환가액이 5만 9,154원 이죠 지금 주가가 많이 박살나면서 이렇게 하향 리픽싱이 되었죠 하향 리픽싱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주식 수가 75만 주 수준에서 100만 주 수준으로 25만 주나 늘어버렸죠 여기 이제 투자한 CB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상당히 대박이 나버리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히려 지금 이게 한번 걸러서 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더 좋아져 버린 상황이다 믿고 투자했는데 이거 왜 이래? 이거 이제 허가 안 나면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믿겠죠 데이터가 워낙에 좋은 상황이고 약물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 FDA 허가가 지연이 되어서 허가가 날 가능성이 커져버렸죠 지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항서제약 쪽에서 CMC에서 피드백이 이렇게 칸델주 공장에서 퍼실리티 부분에서 피드백을 받는 좀 가벼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건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CB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8만원대에서 지금 5만원대 수준으로 내려와 버린 6만원대 수준으로 내려와 버린 상황이니까 주직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돌아서 나중에 몇 개월 뒤에 허가가 딱 나게 되면 허가 날 가능성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약물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약물 부분은 지금 뭐 특별하게 피드백을 받은 게 없죠 이런 상황이면 허가 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미팅을 하고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항서제약에서 자신감을 보이지 않는 게 더 이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뉴스들 항서제약이 이제 이 퍼실리티 부분은 아주 가벼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허가가 안 날 수가 없다 이거는 만약에 안 나면은 글로벌적으로 거의 뭐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일이 뭐 일어나지 않겠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거죠 퍼실리티 부분은 그까짓금을 못해가지고 FD 허가를 못 받아낸다 이건 뭐 기네스북에 오를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으로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서 이제 하향 리픽싱이 되어서 주가 주식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돌아가지고 7월달 8월달 제출 9월달 10월달 뭐 다 꽉 채워 산다 그럼 뭐 한 10월달이나 뭐 좀 느긋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럼 알았다 그러면 12월달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 사이에 이제 주가를 계속 이렇게 가든 말든 어떻게 하든 간에 FD 허가가 나는 그 시점에 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도 되고 기대감으로 안 올라가도 사실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배짱을 좀 부려야 됩니다 기대감으로 안 올라가면은 허가가 딱 나버리면 그냥 점으로 달리면 되죠 점으로 달려도 되고 아주 그 전에 거래량을 크게 터트리면서 날라가도 되는 상황이다 어떻게 가든 간에 정보 좀 뚫어내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FD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돌아서 가지만 리픽싱 되어서 주의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아주 강력하게 성공을 해서 FD 허가가 나게 되면은 12 투자자들은 또 아주 강력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대박이 나는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아주 뭐 재미없게 흘러가고 뭐 매일매일 상한가 나오는 종목들은 나오죠 근데 그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다른 종목을 부러워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H첩이 절대로 쉬운 종목이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바다권에서 헤매는 흐름이 나올 때 심리를 완전히 깨부수는데 거의 뭐 천재급입니다 천재급 그래서 이런 심리전에서 밀려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개인들은 이미 지금 많이 심리전에서 털려나가는 개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이런 물량들이 개인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은 겁니다 이거 세례들의 물량을 계속 다 흡수를 하는 거죠 이 세례들은 이제 난 된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거고 개인들은 아 나 질렸다 나 안되겠다 이렇게 보는 상황 정도로 이렇게 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 시위 투자자들은 뭐 손해보는 게 아니고 상당히 지금 더 대박이 나는 쪽으로 가격이 싸진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만한 상황 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식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자신감을 상당히 가지는 게 좋습니다 지금 허가가 날까 날까 이 부분에 집주하는 게 좋다 주가는 이리저리 흔들리다가도 허가가 실제로 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주가는 그에 맞춰서 방향을 잡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